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9월 28일 연중 제26주간 수요일입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의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타시오 제타시오 저의 큰 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크신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고 끊임없이 은총을 내려주시어 약속하신 그곳으로 저희가 달려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1독서는 욕기 9장 1절에서 12절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욕이 친구들의 말을 받았다 물론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사람이 하느님 앞에서 어찌 의롭다 하겠는가 하느님과 소송을 벌인다 한들 천에 하나라도 그분께 답변하지 못할 것이네 지혜가 충만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 누가 그분과 겨루어서 무사하리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들을 옮기시고 분노하시어 그것들을 뒤엎으시는 분 땅을 바닥재 뒤흔드시어 그 기둥들을 요동치게 하시는 분 해에게 솟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버리시는 분 당신 혼자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에 등을 밟으시는 분 큰 곰자리와 오리온자리 묘성과 남녁의 별자리들을 만드신 분 측량할 수 없는 위협들과 헤아릴 수 없는 기적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께서 내 앞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하고 지나치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채지 못하네 그분께서 잡아채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그분께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께 답변할 수 있으며 그분께 대꾸할 말을 고를 수 있겠나 내가 의롭다 하여도 답변할 말이 없어 내 고소인에게 자비를 구해야 할 것이네 내가 불러 그분께서 대답하신다 해도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리라고는 믿지 않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는 온종일 당신께 부르짖으며 당신 향해 저의 두 팔을 쳐드나이다 죽은 이들에게 당신이 기적을 이루시리까 그림자들이 일어나 당신을 찬송하리까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무덤 속에서 누가 당신 자해를 멸망의 나라에서 당신 진실을 이야기하리까 어둠 속에서 누가 당신 기적을 망각의 나라에서 당신 의로움을 알리까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저는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주님 어찌하여 제 영혼을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 얼굴을 제게서 감추시나이까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머물려고 모든 것을 해로운 쓰레기로 여기노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대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복음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야입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 26주간 수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는 독서 말씀으로 욥기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는 모든 것을 잃고 난 욥이 친구들에게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자신을 호소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욥이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절절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짙고 깊은 어둠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선 십자가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결코 고통의 신비에 대해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둠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은 부르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소라는 작품이 완성되기 위해선 여러 번 더 치를 해야 하는 성화에 비유할 수 있다는 르네리크 신부님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다시 말해 부르심이란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부터치를 통해 일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계획하신 밑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치를 하면서 완성의 작품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색깔은 마음대로 지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물감만 덕지덕지 바른다면 그 그림은 결국 내 욕심 덩어리로 남아버리게 맙니다 언제나 빛을 제대로 그리기 위해서는 어둠을 먼저 그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는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선 우리가 그보다 앞서 생각하는 돈, 명예, 취미 그 밖의 모든 것들로부터 잠시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보다 앞서 세워지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하느님 부르심에 대하여 과거에 연연하여 뒤를 돌아보거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소명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주님 부르심에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 곧 주님을 따르겠다고 세례를 받고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어쩌면 하느님을 따르기 때문에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이 외롭고 척박해 보일지라도 당신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겠다는 약속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여분의 신발도 돈 주머니도 아닌 오직 주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빛이라는 등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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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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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신비로 저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며 그 순환에 참여하고 그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등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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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